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진 말씀은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저희들이 이 땅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신 뜻대로 믿음 생활 잘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에게나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유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에 묘화를 바랄지어다 첫 번째 두 번째로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묘화를 바랄지어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에 10편 130편 7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7, 8절 말씀에 제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로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인자하심, unfailing love, 풍성한 구속이라는 말을 full redemption, 완전한 구속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상고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이어져 나갈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실패하지 않냐 하는 사랑, 끝이지 않냐 하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시되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가 보태야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냐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속해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셨다 하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성에 살아가는 동안 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해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기억하시지요? 주님이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염려와 관심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과 2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묵은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려니 특별히 마음이 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기 때문에 유체적으로는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개시로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진짜로 심을 누리면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전도할 때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 생에 살는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만약에 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고 하면 내 믿음을 조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심을 얻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완전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풀 리뎀션 완전하게 구원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고 급경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보다도 더 좋은 평안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잘 살아가 보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평안한 삶이 아니라 염려, 근심하고 급경하게 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해서 부탁하는 그 다음에 또 빌리포스 4장 6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주는 것 말고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이런 일이 없이 주 안에서 참 힘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서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여호와를 바란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서도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참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이렇게 했는데 영어에는 보면 같은 말로 사용을 했어요. Peace of God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도 보면 어떤 성경에 보면 그냥 Peace of God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늘 저희들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 마음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이거 우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일반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염려 걱정할 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고 하면 한 몸보다 더 조화롭고 평강을 모든 지체가 함께 누리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몸보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고 지체가 주님 몸이지만 다 지체가 있다고 했어요. 믿는 사람 모두가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끼리도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잘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한 몸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 되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이웃들과도 항상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힘주고 애써서 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시끄럽고 교회에도 시끄럽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데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해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시웠습니다. 화목제물로 시웠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피를 흘러주시는데 믿는 사람 모두를 위에서 흘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가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화목하고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안 들면 마음이 상하고 또 상대방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가 되면 이제 우리가 화목하면서 하나님과 화목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화목제물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주연제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됐죠. 하나님 우리가 왜 여와를 바라를 안정하는가 하면 인자하심과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제약에서 구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함께 화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여기 보면 전에 주연제를 제가 여러분들이 주연제를 관과하심으로 관과했다는 말은 지나가는 겁니다. 패스오블 따지지 않고 제값을 지불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패스오블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말씀 보면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공의라는 이런 면에서만 하나님의 의리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에게 와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제값을 지불하시고 용서해 준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자기의 몸을 피로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다시 위에서도 얘기했죠. 리렘션 완전하게 우리가 구속해 줬는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그런데 또 내가 잘못한 것에 하나님이 제값을 묻는다고 하면 그건 불공정한 거죠. 정의롭지 못한 거죠. 불이한 거죠. 제값을 이미 받았는데 또 요구하는 거죠. 누가 나 대신해서 빚을 다 갚아줬는데 또 또 체주가 나한테 와서 또 갚으라고 하면 그 체주가 불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제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그냥 벌하지 않아야 하고 지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리를 얘기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의의를 나의 의의가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은 자기의 의의 나의 의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의를 의존해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도 없고 내 이웃들과도 내 가족들과도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위에서 unfailing love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거 인자하심 실패함이 없는 온전한 사랑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가를 바랄지어다 했기 때문에 지금 구속에 대한 것이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실하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에포스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오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지금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 만물을 품으신 그 넓으신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냐 못 느끼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그런데 내가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되지 않으냐고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또한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이게 되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해하는 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깨달으면 많이 깨달을수록 내 마음이 더 충만해지는 거죠. 내가 공허하고 내가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허탄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서에도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했다고 그랬는데 자문서 1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성경구절 본다든지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두한 죄를 덕는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우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먼저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참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는데 이런 말씀을 내가 들으면 참 나한테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계속 하나님이 예수 구속에서 우리 제값을 지불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용서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가리우느냐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고 가리우신다. 이것을 바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느껴질 때에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 여와를 바라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위에서 로마서에 나온 것 저희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추레극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 한다면 넘어간다면 지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왁께서 애국 사람을 치러 다니실 때에 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제값을 다시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셨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스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또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또 게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게시록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야 되느냐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완전한 구속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서 이런 것을 구하겠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귀한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못하면 내 삶이 공허하고 공고하고 어떤 일을 만나면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건진 것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를 바랄지어다 여호를 바라면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가운데 채워지는 것이죠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에 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를 바라봐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셔서 하오니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를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감으로 모든 염려건진 걱정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진실로 주 안에서 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들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